이건 볼리그, 볼리그는 앞서가 있으면 되셨다시피 조변루에서 이제 3위를 기록한 팀이 모여서 오늘 이 연습에서 스타팅을 하셨으니까 언덕 스탠프트 팀의 30점을 하셨으니까 스타팅을 내보낼까 알아보이잖아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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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ystem Uh 우와 코디 오 digo 오 오 오 Тем 오 아 자, 태양대학교 부장에서는 약간 이 중에서 태양대학교 때가 자리에 의워졌다라고 소식을 참여하십시오? 네, 태양대학교는 몇 차례 좋은 모습 보여줬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대학교는 훨씬 멀쩡한 상황이 좀 나갔죠 태양대학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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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양대 마지막 대회에서는 좀 아쉽긴 하겠습니다만 특히 전반전 초반에 보여줬던 그런 패스웍은 분명히 다음 대회도 좋고 좋은 손들 기대할 수 있습니다.